이 사진 저 주세요, 괜찮죠? 왜 남의 손주 사진은 달래? 나 죽거든, 가져. 손주라고 하셨다, 요노야. 나도 들었어. 엄마랑 민박사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. 애들의 얘기가 너무 많고. 우리 여기서 엄마 기다렸다고 보고 가자. 그럴까? 막 가라니까, 귀찮아 죽겠네. 아니, 근데 올 때도 했는데 왜 안 와? 왜 안 와야 돼? 뭐야? 그대 그 위에서 하라고 하고 싶던 말이죠. 꿈이라도 짧은 꿈. 한글자막 by 한효정